자, 포인트 36으로 넘어가서 컴퓨터 그래픽스 일반, 컴퓨터 그래픽스의 개념과 원리, 좌표계에 대해서 볼게요. 앞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역사를 봐서 컴퓨터 그래픽스가 이렇게 발전해서 나타났구나 했는데, 그러면 개념과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컴퓨터 그래픽스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자,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도형, 그림, 화상 등을 작성하고 만들어내는 작업, 기술, 2D, 3D, 애니메이션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디자인 작업에 맞는 하드웨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 모두 다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순히 컴퓨터 그래픽스와 툴만 다뤄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만들어내는 결과물, 모든 것들을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얘기한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컴퓨터 그래픽스의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을 한번 보면 제작물의 형태와 컬러를 수정, 반복, 변형, 작업이 자유롭다는 것. 그 전에는 우리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뭔가 유일한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거를 수정하는 것, 되게 어려운 작업이었죠. 변형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컴퓨터 그래픽스로 작업했을 때는 형태를 변형하는 것도 쉽고, 컬러를 변형하는 것도 쉽고, 수정, 반복 작업하는 것, 변형 작업하는 이런 작업 자체가 되게 자유롭다는 거고, 정확성과 정밀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수치화 시키는 것도 되게 쉽죠. 그리고 시간과 비용도 되게 줄일 수 있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수작업으로 불가능한 표현들, 이런 것도 기약적인 표현들, 이것도 되게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상상 속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물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빛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빛에 의한 표현, 컬러 표현,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컴퓨터 그래픽스의 장점이죠. 컴퓨터 자체가 빛에 의해서 색을 구현해내잖아요. 컴퓨터는 빛에 의해서 색을 구현해냅니다. 우리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색상 구현 자체가 빛에 의한 색상 구현이거든요. 우리가 물감을 써서, 색료를 써서, 그림을 그려내고, 회화 작품을 하고 했던 것에서 빛에 의해서 구현해내는 다양한 작업 효과들도 했던 것들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형태, 음영, 질감, 이런 표현들도 되게 다양하죠.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플라스틱 느낌, 금속 느낌, 재질에서도 털 같은 그런 부드러운 털, 거친 털, 이런 질감, 우리가 사실적인 질감, 시각적인 질감, 이런 것들도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도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어떤 그림 작품을 잘못 보관하면 비를 맞거나 습도, 곰팡이, 이런 자연의 환경에 의해서 파손될 수도 있고 분실할 수도 있는데, 보관만 잘하면 영구적으로도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도 컴퓨터 그래픽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점만 또 뭐가 있을까요? 단점, 디자이너의 도구로서 존재하며 창조성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약간의 요즘에 문제가 되는 표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함부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윤리적인 문제들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 출력, 인쇄의 컬러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 내가 열심히 작업했는데 출력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컴퓨터로 작업한 게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출력기마다 제대로 똑같이 구현되지 않고 매번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모니터의 색상과 출력기의 색상은 다르죠. 모니터는 RGB이고, 출력기는 CMYK로 작업이 되다 보니까 색상이 달라서 교정의 단계를 거친다, 즉 감리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 이런 것들도 단점으로 뽑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이즈, 작업하고 나서 출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상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단점이면 단점으로 언급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의 원리를 한번 볼까요? 정보 표현의 단위로 좀 보자면,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뭐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 비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이진수엔 0과 1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단위로써 디지털 컴퓨터의 최소 연산 단위가 비트, 가장 작은, 가장 작은 디지털 컴퓨터의 최소 연산 단위를 비트라고 하죠. 바이트는 숫자, 한글, 영문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 한글은 2바이트로 되어 있죠. 워드는 하나의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산의 기본 단위를 얘기하고요. 몇 개의 바이트를 묶어 사용하는 워드는 컴퓨터 CPU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필드는 레코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고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레코드는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들을 묶어 놓는 단위고, 하나 이상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리 속도와 기억 용량 단위를 한번 보면,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순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엑사바이트, 페타바이트, 점점 순서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간혹 순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워낙 컴퓨터 많이 요즘 분들은 많이 쓰고 계시니까, 이거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테라바이트까지는 아마 외장하드, 컴퓨터 성능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수로, 제곱 단위로 계속 늘어나는 거, 계속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시스템에 대한 부분. 자, 컬러 시스템은 좀 중요해요. 컬러 시스템에 관련된 거는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에는 컬러 시스템이 아주 아주 중요하지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컬러 시스템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컬러 시스템은 RGB이다. 왜? 우리 모니터를 통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거든요. 빛에 의해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빛의 3가지 색상 해서 RGB, 레드, 그린, 블루, 빛의 3원색. 우리 물감의 3원색, 빛의 3원색, 색광의 3원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색채 관련된 얘기 할 때. 그래서 기본적인 컬러 시스템은 RGB다. 여러분들 포토샵 많이 다루시잖아요. 포토샵을 쓸 때도 포토샵의 기본 색상 모드는 RGB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 다루실 때 포토샵에 있는 모든 기능들, 툴들을 다 쓰시려면 RGB 색상 모드로 맞춰 놓고 쓰셔야지만 거의 모든 툴들을 다 적용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인쇄용으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색상 모드를 처음에 세팅할 때 CMYK로 놓고 쓰실 때가 있어요. 내가 포토샵을 작업하는데 우리 회사에 로고를 만들겠다. 아니면 인쇄용 전단지를 만들겠다. 내가 전단지니까 인쇄용이기 때문에 CMYK로 세팅해 놓고서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필터 효과를 주고 싶다든가 이런 효과를 주고 싶은데 포토샵에서 리스트에 활성화가 안 돼요. 어? 왜 활성화가 안 되지? 하실 때는 칼라 모드가 CMYK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모든 기능을 다 쓸 때는 RGB 속성 모드에 쓰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전단지용이다. 그럴 때는 최종 저장을 바꿀 때 색상 모드를 CMYK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본 작업할 때는 RGB를 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 컬러 스템은 RGB이다. 인쇄용으로 쓸 때는 CMYK다. 인쇄용은 CMYK는 블랙을 뜻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K라고 해서 K로 끝나는 거 헷갈리라고 일부러 K로 시작하는 거 막 이상한 색깔 써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C라고 M으로 시작하는 거 다른 것도 찾아서 문제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인쇄용은 CMYK 컬러는 일반적으로는 RGB로 쓴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칼라 모드의 작업 속도와 색 영역 크기는 LAB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RGB, 그 다음에 CMYK. 작업 속도와 색을 표현하는 영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RGB로 작업하다가 CMYK로 바꾸면 색이 약간 왜 칙칙해 보이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색을 표현하는 크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표현하는 색의 수치가 조금 적어서 그런 것들, 이것도 하나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좌표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직교 좌표계, 극좌표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건 색의 범위 표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 축의 교차점을 원점 XYZ라고 하면 원점의 좌표값을 모두 000의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X좌표, Y좌표에서 Z값까지 넣는 건데요. 그거를 직교 좌표계라고 하고요. 극좌표계는 이미의 점의 위치를 원점으로 해서 거리와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정하는 좌표계입니다. 색상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색의 분포도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좌표계예요. RGB, CMYK 이런 것들 색깔이 얼마나 분포되는지 이걸 나타낼 때 쓰는 좌표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